1.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2.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경배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영원이란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하늘에서 할 일이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가족이 있어요 벤자민은 점심을 먹으며 움직이는 구름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말했어요 우와, 아빠! 저 구름을 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생각나요 아빠가 말했어요 나도 그렇구나 벤자민의 가족은 산에서 하이킹 중이었어요 지금은 강가에 큰 바위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어요 꼬마 베니타가 외쳤어요 나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면 좋겠어 엄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예배 시간 모두 함께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 22장을 읽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라고 말한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할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하늘에는 눈물이나 죽음, 고통이 전혀 없을 거란다 아빠가 말했어요 상상해보렴 새 예루살렘은 큰 사각형 모양이야 거기엔 열두 문과 열두 기초석이 있을 거란다 우와! 기초석에 들어간 이 보석들 좀 보세요 벤자민이 외쳤어요 벽옥, 남보석, 황옥 벤자민은 열두 보석 이름을 읽어 내려갔어요 거기다가 열두 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만든 거래요 엄마가 말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거기엔 성전이나 교회도 따로 없을 거야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같이 계실 거란다 무엇도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지 아빠가 말했어요 난 이 부분이 좋아 하늘엔 등불이나 빛이 따로 필요 없다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곧 빛이시니까 하늘엔 밤이 없을 거란다 낮잠도 안 자도 되겠네요 베니타의 말에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베니타는 낮잠 자기를 싫어했거든요 벤자민이 말했어요 이 땅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늘에 모일 거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이요 아빠는 요한계시록 7장을 더 읽으셨어요 거기엔 요한이 하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백성은 모두 흰옷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새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엄마가 말했어요 22장에 보면 생명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한가운데로 흐를 거래 또 성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몸통이 생명강의 양옆으로 갈라져 있다는구나 그 나무에는 달마다 각기 다른 과일이 열려서 총 12가지 과일을 맛볼 수 있어 음, 빨리 맛보고 싶은걸? 아빠가 말했어요 하늘에는 더 이상 죄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이마에 새기게 될 거란다 또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살게 될 거야 벤자민이 외쳤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요한도 똑같이 말했단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꼬마 베니타가 따라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와서 생명수를 마시거라 와서 나와 영원히 살자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과 예수님과의 영원한 삶을 주셔요 하늘은 아마 우리 상상보다도 훨씬 굉장하고 멋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죠? 맞아요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드릴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감사와 경배, 찬양의 매일을 살게 될 거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